아 여긴 도대체 어디인 거야? 어 그래! 엄마가 벽을 부셨다고 했어. 나도 벽을 부시는 거야. 어 여긴가? 왜 안 부셔지지? 어 그래 번개! 번개! 어? 왜 번개가 안 나온 거지? 어 뭐지? 번개! 뭐야? 바보야? 진짜 하니까 여기서 저흥약 센스 없잖아. 아 이게 뭐야? 뭐라고? 총력을 쓸 수 없다고? 아 몰라 그냥 부셔! 지금 왜 저래? 잘생긴 거 잘생겼는데? 어 맞아. 그치 그치? 잘생겼는데? 아 그치? 내가 좀 잘생기긴 했지? 아 이럴 때가 아니지 빨리 부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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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3, 2, 1 자 이제 빨리 아빠를 찾으러 가자! 원희 배론도 찾아서! 원희 반지도 찾아야지! 어 맞아! 그런데 아빠는 어디로 간 걸까? 흠.. 글쎄? 도대체 엄마 배론은 아빠를 어디로 데려간 거지? 아 그래! 엄마는 순간이동을 쓸 수 있으니까 엄마가 아빠를 데려오면 되겠다! 오 좋아! 소명이동! 어이! 어? 엄마! 왜 다시 나타나? 벌써 다녀왔어? 아니! 어디인지 모르니까 갈 수가 없어! 음 그렇다며 엄마가 갇혔던 곳으로 이동한 거 아닐까? 아! 엄마가 벽을 부숴던 그곳? 응! 그곳으로 연결된 산으로 가보자! 근데 아빠가 거기 있다고 하더라도 벽을 부수고 탈출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엄마랑 가야지! 아! 맞네! 빨리 가자! 아! 아! 맞다! 그걸 까먹고 있었어! 우리 어떻게 나가지? 아! 이렇게 하면 되지! 이리 와! 자! 손 줘봐! 손 왜? 순간이동! 아! 맞네! 순간이동! 우와! 진짜 밖에 나왔어! 어!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아? 오빠나 아빠의 초능력은 완벽하지 않은데 왜 엄마의 초능력은 완벽한거지? 어! 그러게! 혹시! 엄마 빈 년? 에이! 무슨 소리야! 빨리 아빠 찾아야지! 설마 아니겠지! 오빠! 오빠 반지에서 빛이 나고 있어! 반지에서 나온 빛이 한 곳을 가리키고 있어! 따라가보자! 진짜네? 오! 여기! 비밀통로 맞아! 여기! 정말? 저기가 그 비밀통로야? 근데 어딨어? 문같은게 하나도 안보였는데? 문이요! 모습을 보여주세요! 어! 아빠! 엄마! 원희! 보섰돌이! 어딨어! 아빠! 병을 부셔! 아니! 나도 부시고 싶지! 근데! 아무리 때려도! 안 부셔져! 어! 그래! 엄마가 벽을 부셔! 그럼 내가 빠르게 채찍으로 아빠를 데려올게! 오! 좋아! 반짝! 반짝이! 오! 우와! 엄청나! 반사랑 몸통 방치기에 파급력! 엄청나다! 오! 벽이 부셔졌어! 보섰돌이! 원희! 엄마! 아빠! 벽이 복구되기 전에 빨리 나와! 채찍! 오! 여긴 어디야? 아! 뭐야! 뭐야! 보섰돌이! 그건 나 아니야! 문이! 닫히고 있어! 어! 문 닫히면 안 돼! 오! 드디어 나왔어! 저거 아빠 맞나? 아니 보섰돌이 너무한데 아빠도 물어보냐? 아우! 쟤를 데리고 오면 어떡해! 근데 쟤는 어디 가냐? 우와! 쟤 진짜 빠르다! 아이! 아빠! 그래도 나왔으니까 다행이야! 그래도 도망가네! 어? 야야! 어디 가! 어? 빨리 이러면 잡아야 해! 어? 시간아! 멈춰라! 뭐야!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사라진 거 같은데? 아우! 잡아야 되는데! 아! 아까워! 그런데 아빠는 도대체 어떤 공간에 있었던 걸까? 아까 보니까 아빠가 엄청 많더라고! 아니야! 아빠는 나 하나야! 걔네는 가짜야! 아빠 모습을 한 빌런이었다고! 맞지! 빌런 맞지! 내 말은 저 공간이 어떤 공간이었냐는 거야! 글쎄! 나도 모르겠어! 어! 나도 가본 적이 있어! 어! 그러네! 저번에 갔던 공간이었잖아! 어! 그럼 빙길이 같은 거 아니야? 흐흐흐흐 아빠 자판기! 하하하하 아빠 자판기! 뭐야! 버튼을 누르면 아빠가 나오는 거야? 하하하하 아빠만 모아두는 냉장고? 김치냉장고 그런 건가? 아빠 냉장고라니! 이놈들이! 아빠 냉장고도 웃기고 아빠 자판기도 웃기고 하하하하 그래도 나 아빠 하나로 만족해! 안 쓸 거 같아! 하하하하 당연하지! 이런 잘생김은 하나면 충분해! 그런데 저곳에 있을 때 말이야 있을 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어! 엄청난 일이 있었지! 꽃미남들이 모여 있으니까 꽃밭에 있는 기분이었어! 하하하하 에잇! 어? 에잇! 집에나 가 있어! 원희야 이리 와! 원희 왜? 어? 나 왜? 집에 가! 집에 어떻게 가? 순간이동! 순간이동? 벗어둘이 빨리 와! 어! 가자! 순간이동! 이.. 저 잘생긴 놈 또 있어! 내 갈 소리다 인마! 욕도 갔다! 원희야! 학생은 8명이나 만들었더라니까? 아까 오빠도 이따 왔더만 욕도 갔다 왔네! 박상 나는 박지하고 싶었던 거야 너무 멋있으니까 잘생겨가지고 이해하지? 왜? 어? 밀런들 얘기하는 거야 어? 어? 갔어? 이게 뭐야? 뭐야? 아빠가 두 명? 얘가 가짜야 얘가 그래 맞아 얘가 가짜야 그러니까 오직 아니야 얘가 가짜야 우리가 순간이동으로 여기 왔을 때 얘네들이 여기 먼저 와 있었어 그래 맞아 얘가 가짜야 어 쟤 가짜야 쟤 우와 진짜 어이없어 우리가 순간이동으로 왔잖아 어 맞아 와 저 거짓말쟁이 생긴 거 잘생겼는데 와 마음에 안 들어 어? 잠깐만 잠깐만 저 아빠 저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일단 상황을 정리해보자 이쪽 아빠랑 원희? 저쪽 아빠랑 원희가 한 책인 거지? 어? 원희야 너 원희 맞지? 나? 원희 맞지? 근데 왜 아빠가 아빠 맞아? 어? 어 나도 갑자기 막 다 헷갈리네 원희야 너 원희 맞지? 확실한 건 쟤가 빌런이야 아 무슨 소리야 이 빌런아 아 자꾸 아 진짜 좀 조용히 좀 해봐 그래서 누가 진짜 아빠인거지? 나지 나 너 아빠도 못 알아보냐? 쟤 가짜라고 웃기고 있네 나지 나야 나 내가 아빠야 아 진짜 어떻게 진짜로 찾지? 아 초코송이 초코송이한테 물어봐 초코야 송이야 알렉산드라고 뭐? 인간 다시 한번 말해 주겠지만 난 아브라함이야 아 알겠어 알렉산더 아브라함 그래서 누가 진짜 아빠랑 원희야?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 우린 그저 자고 있었다고 맞아 이 몸땡이는 졸리다 도대체 몇 시간을 자는 거야 알아서 해결해봐 우리는 좀 잘게 아니 그렇게 무책임하게 자버리면 어떻게 하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여긴 알렉산더랑 나 빼고 아무런 동물도 곤충도 없었어 그래서 알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맞기 잘한다 아브라함 아니 너네는 왜 애초에 첩자가 들어온 걸 몰랐냐고 너네 첩자지 아 일단은 한 번씩 질문해 봐야겠어 동시에 대답해야 돼 알겠지? 응 응 가장 먼저 순간이동으로 도착한 장소는? 화장실 뭐지? 어? 방금 혼자 거실려고 한 너 니가 빌런이야 원희 빌런 맞지? 첼찌 으악 당신은 천흥력이 부욕하다 첼찌 그렇게는 안 되지 어? 니가 진짜였구나 어? 맞아 당신은 천흥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빠만 남은 건가? 뭐냐 이리와 응 어? 뭐 진짜지? 난 진짜야 억울해 난 진짜라고 아이고 쟤 가짜야 나도 진짜 나 진짜 억울해 야 너 가짜잖아 너 자꾸 이렇게 나 괴롭히면 나 번개로 너 때린다? 어? 너 정말 나쁜 어른이구나 어? 너는? 어? 너 잘생기면 다냐? 그래 나는 잘생기면 다냐 자기도 잘생겨놓고 아이 그래 너 다해라 다해 어이구 우리 뭐해 완전 없다 저거 그거 아니라 방망이 안 주면은 옥다랍 빈다 그러니까 가만 좀 해 가만 좀 해 가만 좀 해 어? 얘 얘 얘 어? 얘! 얘 먼저 때려 어? 진짜 맞는 거야 알겠지? 저 저 저 잠깐만 진짜는 난데 맞는 건 얘가 맞을 거야 어? 아니야 진짜는 내가 맞는데 맞는 건 쟤가 맞을 거야 맞는 건 내가 맞다고 쟤가 맞아 아 모르겠다. 누군지 알겠어? 아니. 여러분 도와주세요. 진짜 아빠를 찾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버섯뱅저스는 여러분의 의견으로 스토리가 진행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상상력을 발휘해주세요. 오늘 재밌었으면 구독, 좋아요, 놀아주세요. 안녕. 일단 둘을 다 때려보자. 아니 아니. 카메라맨을 왜 때려? 아이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